남성 듀오 mxm 가 음악방송 1위를 꿈꿨다. mxm. 이명민 김동현 은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공연장 yes.24 라이브홀에서 첫번째 정규앨범 more than ever m. warry than ever 컴백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브랜뉴 뮤직 수작 라이머의 아내 안현모가 진행을 맡았다. 이날 mxm이 치열한 8월 대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이명민은 8월에 컴백하는 선배들이 많다. 치열한 8월 대전에 합류할 수 있어서 좋다. 고 말했다. 이어 음원차트 진입이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52권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김동현은 8월 대전 내 실력 출중한 선배들이 워낙 많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이틀곡 야야야 가 좋은 곡이다. 음 악방송에서 1위를 해보고 싶다. 면서 미소 지었다. 단. 편 more than ever는 mxm 위 음악적 색깔을 이전보다 더욱 진하게 담은 앨범으로 총 14곡이 수록됐다. 2. 날 오후 6시 정식 발표. 박기임 기자 lukkyim.tvreport.co.kr 사진는 브랜뉴 뮤직 카피. 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요.